진짜 멋있다. 그치? 어. 너 어제 마술 멋지더라. 멘트도 잘하고. 네 덕분이야. 나 어제 무척 떨었는데, 네가 활짝 웃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 근데 참, 그 젊게대로 진실한 사랑을 찾았어? 어? 어, 글쎄. 수학여행 와서 진실한 사랑을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내 특기는 발견했다. 언제 어디서든, 난 시은을 금방 찾아낸다는 거. 위험을 죽었다! 선생님, 우리도 바닷물에 발란 거야. 어, 그래요? 같이 가요. 아, 멋진 엄마 되십니다. 저도 됐습니다. 예. 땅을 박차고 저 하늘로 바이 바이 바이. 그, 뭐, 곧 당하겠네. 그러게요. 갈아입을 옷은 있는지 모르겠네.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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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은 사회들이 아주 좋네요. 얼마들이 수학류에 와서 사회들이 좋아하셨네요. 이 논무씨! 이 논무씨! 이 논무씨! 이 논무씨! 이 논무씨! 이 논무씨! 수은이는 다행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고, 우리의 수학여행은 많은 추억을 남기며 끝나가고 있었다. 야, 너 무지하게 빠르더라. 요즘 경쟁자가 너무나 산단 말이야. 내가 긴장 바짝 해야겠는데? 배고파! 기준아 배고파! 이 논무씨! 이건 뭐야? 분홍꽃 편지? 이거 혹시 연애편지 아냐? 이거 궁금해지는걸! 가만있어봐! 어디 한번 읽어볼까? 이리 줘! 향기까지 나는데? 향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만해! 이리 줘! 아버지 없이 객지 여행인데, 삼시세끼 잘 챙겨먹고. 야, 이거 뭐야? 야! 니네 아버지는 며칠 수학여행 보내는데도 걱정이 돼서 편지를 쓰냐? 참! 이거 이제 봤더니 완전히 파파 모양이야! 우리 아버지는 수학여행비 비싸다고 욕만 열라 하던데. 부러운데? 그런 편지도 다 받고. 부럽긴! 자! 파파 보인 박희준이 편지를 읽을 동안 우릴 불러주자! 어머니의 은혜! 오랫동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너랑 떨어져 지내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허전한 기분이 든다. 며칠 동안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아들! 그래도 수학여행이 신나게 잘 놀고 소극도 많이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해줘야 한다. 그리고 여행 중간이라도 자주 전화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제 알 것 같았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보이는 사랑을. 나는 수학여행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친구? 우정? 사랑? 훗날 생각하면 웃음이 번질 재밌는 추억? 친구? are you? 아이고, 족하다. 아이고, 족하다. 아이고, 족하다. 감사합니다. 수상 medley다! 보색 집으로도 가거라잉? 예! 웃음이 다 아니었어.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뭐 왔냐? 에이 며칠 만원 아들한테 인사 너무 시원찮다 세정아 그 312돈 천맥치로 탈수육 대장하야되는데 안나오냐? 아이 곧 나가 왔어? 재밌었지? 아버지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니까요 안 반가워요? 반갑긴 뭐 아 참 깜빡했다 아빠가 몰래 넣어둔 편지 못 읽었네 뭐? 니가 하는 일이 그렇지 연애 편지도 아닌데 읽거나 싶었겠냐 그 편지랑 들려줘 에이 달래일걸 왜 줬어 쫀쫀하게 뭐? 아버지 덕분에 졸제 파파보이 됐다니까요? 너 그럼 거기 읽었으면서 전화 한 통 안 한거야? 아 그것 때문에 삐졌구나 뭐 전화해도 받지도 않더만 그러고보면 여행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찾는다는 그 젊개가 맞는 것도 같다 난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달았으니까 날개를 잃었어 긴둘린 이 세상에 날개를 잃었어 볼투머는 나를 할투머는 나를 먹어라 아저씨는 이 놈이 한 번도 안 달렸어요 이 아저씨가 팬티를 챙겨주세요? 무슨 그런 얘기래요 창피하게 엄마 어디 갔어? 아 왜? 나 나중에 결혼할 때마다 아무 문제 없겠지? 쓸데없는 속 내가 박이중 엄마 역할까지 다 한다 우리 아들 절대 기죽이지 않는다 아 진짜 내 아빠 때문에 미쳐 진짜 뭘 정성이 얼마나 기쁘시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애들 값이 참조해야 될 때예요 요즘 정기적으로 우리의 일기 좀 검사해요 아빠 내 인생에 아니 공들은 내 열일곱에 고춧가루 뿌렸어요 시은이한테 왜 그런 말 했어요? 아니 내가 시은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